공지에다가 네? 이렇게 드릴 테니까요. 네. 네? 수담 릴렉스! 수담 수담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.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여기다 이제 네. 어 죄송해요. 투표를 해보겠습니다. 네. 투표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. 알 수 있죠? 아... 긴장되네? 아니 뭐... 진짜 이게 앞으로의 우리 팬 여러분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나는 말해 뭐해. 네. 아 근데 진짜 저한테 홍보하러 오신 두 분이 오히려 없었어. 왜 그래서 지금 누구 뽑아 될지 모르겠어. 보셨잖아요 MC님. 열심히 하시더라고요. 어떡하지? 어떡해?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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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된다. 한 5분 뒤면 이제 정해지는 거지? 와 대박. 어떡해. 여러분 진짜 저희도 몰라요. 맞아요. 저희도 모릅니다. 우선 일단 게임 점수부터 발표하겠습니다. 네. 게임 점수는 루키 0점 락키 락키 네. 락키 0점 코드 4점입니다. 최종 후보 두 분 느낌이 어떠세요? 그래도 이거 남았으니까 저희는 6점 가져갈 수 있다고 자신 있습니다. 그렇지요. 너무 떨리네요. 6점? 응. 6점. 아, 6점. 아, 6점. 왜 질러지나? 자, 그러면 투표를 아니요, 아니요. 그러면 이제 MC 팀이 한 장이 6점이야? 아니, 아니요. 아니요. 이거, 이거, 이거 이기면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락키 팀이 이기면 그냥 아, 알겠습니다. 4점은 뭐예요, 여러분? 6점이지. 4? 네. 아, 떨려! 안 돼! 안 돼, 에스담마! 코드. 오케이. 락키, 오케, 오케이. 오 reptang, 뭐 appar becoming. 아, 어떡해, 떨려. 코드. 오... 어, 이 bisschen. 아, 걱정. 어떻게, 어떡해. 뒤흥이죠? 뭐, 아니? 아니, 아니야. 왜? 이렇게 자속적으로 answer this answer. 아 혹시 누가 볼까봐. 마지막! 락키! 락키가 6점을 가져가네요.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 최종 팬클럽 이름은 락키가 되었습니다. 락키 여러분! 락키 여러분! 락키 후보의 홍보를 맡아주신 데니스 씨.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너무너무 뿌듯합니다. 팬 여러분들 주신 좋은 아이디어 이름도 너무 많았는데 그중에 제가 맡긴 락키 이름이 락키 이름이 되어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. 저희 팬 여러분들을 불릴 수 있는 이름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. 저희 락키 여러분들 어때요? 드디어! 우리 팬 이름이 마지막으로이 정했어. 결정, decided. 제가 세계에서 영어를 지낸다. 예약한 연결로 할 수 있었어. 그리고 여러분이 락키에요. 그 뜻으로 락키는 말이죠. 그래서 락키를 이어갖아주신 것 같은데. 여러분이 락키그들에게 많은 иде왕을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여러분이 올해의 팬들의 이름을 영어으로 애청해주신 것 같아요. 팬 분들도! 팬들의 이름! 영어로 말해! 진짜 감이 고마워해요 진짜 이렇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드디어 6개월 만에? 7개월 만에 데뷔한 지? 드디어! 드디어! 이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! 감사합니다! 그러면 우리 이제 팬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드디어 불러드리는 최초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? 대박! 대박 대박 대박! 어떻게 하면 돼요? 다 같이 말할까요? 시작! 락키 여러분! 앞으로 우리 시크릿 넘버와 함께 걸어봐요! 안녕! 락키 락키! 락키! Thank you so much! 예! 예~! 와! аже